가사의 노래 가사의 노래 여러분! 재미있어! 여러분 저에게도 이렇게 사랑스럽고 되게 귀여운 노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! 저희 굉장히 착한 아이들입니다. 신수한 아이들이고요. 저희 되게 여러가지 매력들이 있으니까요. 여러분 너무 무서운 애들 한번 보지 말아주세요.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운 날 물론 즐기러 오셨지만 이제 날씨가 아직 춥잖아요.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감사함에 저희가 앵콜곡 앵콜곡을 준비했는데 일단 일단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나가실 때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모이시면 굉장히 나갈 때 질서도 많이 지켜주셔야 되고 또 자기가 가둔 쓰레기들 꼭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? 그렇죠? 그리고 또 네 또 뒤를 멈추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오늘만 오는 게 아닙니다. 저희 내일도 오는 거 아시죠? 내일도 보러 와주실 거죠? 네 자 한 번 더 내일도 와주실 거죠? 네 자 저희도 내일 오늘 마지막 무대를 기쁜 마음으로 끝내고 또 내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 마지막 곡 이건 앵콜 무대죠? 앵콜 무대죠. 그쵸? 앵콜 무대인데 앵콜을 또 해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? 일단 눈을 절어주고 자 네 이번 부를 곡은 무슨 곡인가요? 자 저희 마지막 곡 너무 열심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